이 새로운 스튜디오는 모든 곳에서 텔레비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시청하는 영상에서 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은,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은,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영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e-studio의 제품입니다. e-studio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파워포트, 카메라, 노트북, 실제 영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더 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파워포트와 컴퓨터는 그의 경우, 이 소프트웨어의 파워포트웨어는 재미있는 파워포트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예산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곳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줍니다. 저는 아름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 스크린은 제가 더 큰 스크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얼굴과 내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더 큰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이 스크린은 카메라가 조그마하고 짐이 집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아이스트리의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쉽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이런 식의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인사의 발표는. 이 인사는 더 이루어져. 또한 이 인사의 발표는 더 유용한 과정입니다. 이 영상은 모든 관계의 경험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에서 공연한 관계에서 만드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든지요. 저는 어떻게 쉽게 세팅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스튜디오입니다. 선생님의 비디오를 죄송합니다. 이 쪽에 이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위치한 위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경합니다. 그리고 또한 변경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중불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 무엇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멋진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시간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신은 live classroo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션을 보여드리고, 이 모션을 보내주고, 이 모션을 보내주고, 이 모션을 보내주고, 이렇게 멋진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션은 세계에서 모든 곳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분이 리코디어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 분이 리코디어예요. 이스튜디오 노트북, 이스튜디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이 스마트 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튜디오 컨퍼런스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튜디오 아웃풋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분이 있습니다. 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이라면естьrestudi오디오를 제어하게 buckle 이 시스템을 통해 텔레 프로젠테이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텔레 프로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입니다. 이 시스템은 에스튜디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아닌 이스튜디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장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도, 요런 ». 저희가 이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이 마신을 어디에 있는 곳에 있는 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싶습니다. AR 클래스는 새로운 터미널이지를 만들었어요. 어머멘티 리얼리티는 여기 교육과 교육의 재료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바뀌었습니다. 교육을 시청하면 교육이 지금처럼 큰 교육이 되어있습니다. 교육이 교육을 시청하면 교육이 되어있으면 혹은 아주 큰 교육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을 즐기고 싶으셨습니다.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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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